오케 가져라 척차적으로 유일하네 나의 캐릭터가 안 움직였다 와 물리학을 물리학을 왜 안먹는거 진짜 나도 다는건고? 야아 이게 바로 쬐야되던거 아직 캐릭터가 안 움직였다 어 생각보다 빡세네 이즈보스인줄 알았는데 와씨 와 아파 이거 생각보다 빡세구나 한번 죽어야겠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빡세네 아니 아래에 저거 계속 나오는게 아니 누가 자꾸 나 때리잖아 자꾸 쫄병이 물리학도 제대로 안먹어져 야 이게 개아프구나 아니 너무 아파서 먹어야겠는데 야 이거 빡세군 이즈보스가 아니였어 때리기 너무 힘들구만 물리학도 잘 안먹어 지금 봉이도 빡세군 이즈보스인줄 알았는데 하드보스였네 와 아아 갈수가 없다 와 이거 바닥도 보면서 다 피해야되는구나 쉬운 보스가 아니였어 이즈보스인줄 알았는데 하드보스였네 아닌가 슈보석 이즈보석 와 진짜 아프다 야igh 유씨, 버텨도 못 낄 것 같은데? 으어,피 오 제발, pertpppppppppppp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먹어 빨리! 먹어..먹어라! 캐릭터 아무튼 장난같아요 캐릭터 아무튼 캐릭터 아무튼 물약 물약을 야..되게 개어렵다 아니 이거 어떻게 깨냐 아니 이지무슨 줄 알았더니 개어렵네 이 쫄따구를 빨리 잡아야 된다나 아..개어렵네 아..이..잠..엘보를 잡아야되는구나 빨리 아..엘보가 피가 있었던나 엘보를 빨리 잡아야되는구나 아..너무 늦게 깨달았네 다 죽어버렸네 이제 원기웅으로 엘보트 더 써버렸네 와..진짜 어렵다 와..진짜 어렵네 더 스..더 스커보다 어렵구나 난 이즈보스인줄 알았던 이게 데미지로 두들겨 패야되는 보스 죽었다 와..어렵다 아 두개 개어렵네? 와..씨